빌리뽀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빌리뽀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빌리뽀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표대와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성공시킬 여러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얼마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며 만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무언가 탁 트이지 않은 기분이 있고 무언가 안개 낀 것처럼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이끌어가고 삶에 불을 붙이는 삶의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 작가 미네노 다스 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후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비통하게 능은 부모들이 애통하고 그 아들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덜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시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무엇인가 빈자리가 있고 안개 낀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삶을 깨뜨려가는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도의 복음만 쳤다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일평생에 그가 뛰어갈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포스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그지향스럽게 돌아보면 거기에 잡히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는 표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온갖 때 마음을 헛뜨리는 것이 생길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않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이 바로 그 표대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표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었기 때문에 온천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것이 그 삶의 분명한 표대여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에게 전하기 위한 태간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같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지 않아요. 그러나 1등하는 사람이 상을 했는 것처럼 일심으로 앞을 보고 내려 달려야 1등을 하지 뒤를 돌아보면 1등을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800m 선수여서 언제나 경기가 있으면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800m를 뛰는데 제가 제일 1등을 달려가다가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침에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상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지 뒤를 살피고 좌우를 살피면 노력이 상실되고 더보가 낮아지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올바른 방향을 꽉 잡아야 돼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승무원이 승객의 표를 조사를 합니다. 표를 그렸는데 아인슈타인 박사 편에 오니까 표를 못 뽑게 돼 자꾸 안 뽑게 돼 자꾸 밑 뽑게 돼 자꾸 표가 있어야 말이에요.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속이고 탈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았는데 표를 못 찾는가 보니 내가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그 승무원이 지나가서 전부 표를 거두고 30분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도 또 표 찾는다고 야당이거든. 자리 밑을 들여다보고 복귀 또를 내보고 표 받은 줄로 생각하고 제가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표를 찾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표에 내가 내릴 여기 기록되는데 내가 어느 내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곳에 표를 찾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는 탔는데 어느 역에 내리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 큰일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살기는 사는데 어디에 가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가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표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잡수시고 출발해서 인생을 추라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 전체를 꿰뚫어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먹고 자고 깨다가 죽는 것입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삶에 목표를 두고 뛰어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도 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목표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리아는 다리아, 찔레꽃은 찔레, 봉숭아꽃은 봉숭아, 며느리 바쁠 꽃은 며느리 바쁠 꽃으로 자기의 크고 적은 존재에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부르침을 받았으면 가정주부로서 일생을 잘 살았으면 목표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으면 자녀를 잘 길러내므로 목표를 다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일을 한다면 사업을 잘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것을 잘하면 그로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달하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목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당해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하여 자왕무양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생에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구린도우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었습니다. 한우문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위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행인 것입니다. 고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구린도우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 선생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같이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해서 인생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련과 환란이 많으냐 왜 남편이 가시가 되고 아내가 문제가 되느냐 자식들이 고통을 갖다 주느냐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러지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식은 복음을 지나다가 수많은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23절로 25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와 같이 말했었습니다. 바울 선식은 수많은 형벌과 투옥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끊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인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아무리 시험과 관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속에서 솟아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요사회같이 좋은 의료신설이 없고 의사를 만나볼 수도 없는 처지에 약도 없는데 그런 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 불합바를 보고만 한 것입니다. 구린도 우서 12장 7절로 구절해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얼마나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는 세 번 주님께 간절히 구했으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초과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합니다. 몸이 약했어요. 바울 선생은 무슨 병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들어와서 수없이 가시가 몸을 찌르고 고통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기도의 용사가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탄의 사자를 물리셔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내가 개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십상이다. 교만해지면 은혜도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니 너가 깨어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사자가 너를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서 너로하여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야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등따 쓰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등따 쓰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고통스러우면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적으면 적게 기도하고 많으면 많이 기도하고 고통이 크면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원에 가서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자기의 고통에 정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생활에 완전히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붙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괴로워야 기도하지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세한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타락하지요.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카운슬링 했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열심히 나오고 철회하기도 해도 하고 하나님께 축복,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그만 게을러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시름시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제가 붙들고 카운슬링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병 나갔는데 뭐라고 교회 나갑니까? 문제 다 해결되었는데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벌써 게을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울 선생처럼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괴로워도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부응하고 발전하게 되므로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육신에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늘 다가오더라도 그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접신이나 위험이냐 기건이냐 카리리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으로 말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후로 순교를 당했은 것입니다. 디모드의 후서 4장 6절로 8절에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일생을 수많은 고통을 다하고 나중에는 순교의 재물이 되었지만 그는 목표를 더 달성시킨 것입니다. 온 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목표를 달아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루르근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끝없는 난관과 고통이 다가왔으나 이를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크고 적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본연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트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서바울은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고생하며 수많은 형벌과 투옥 시련을 견디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년 목회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50년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바울 선생처럼 시련의 연속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3살에 전도사가 되어 개척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나는 유수한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빌리그라함과 같이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겠다. 두 가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많은 나이 동기 동창들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남의 교회 가서 목회하든지 적당하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내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유수한 교회를 세운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고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겠다. 그러한 비장한 결심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지 않아요 내 앞을 막는 태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육체의 병약한 몸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 고난을 당할 때 못 먹고 폐병에 걸려서 허약해진 놈이 좀처럼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살에 폐병에 걸려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허약한 체질이 보강되지 않아서 항상 몸이 허약하고 연약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심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200분 이상 뛰며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누워서 있으면 죽음의 불길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오락내락했었습니다. 한번 드러누우면 3시간씩 드러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조용기 전도사에게 강철 같은 심장을 달라고 그렇게 늘 부르지었습니다. 평생을 심장의 고통으로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성 치질과 빈열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화장실이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빈열로서 늘 의지럽어서 고통을 당하는 일생의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극도의 의지름증과 육신의 허약으로 1964년 서대문 교회 때 쓰러진 이후로 더욱 악화되어 내일을 개학할 수 없어서 언제나 유언장을 적어서 포켓도에 넣고 살았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뼈저린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세 끼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뼈와 살만 붙어서 살았었습니다. 좀 잘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특교회에 도움도 없고 돈도 없고 흥금도 들어오지 않냐고 양식이 없으니까 언제나 밀가루 빵을만 반죽해서 먹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배경이 없는 슬픔이 쾌로웠었습니다. 요사이는 모교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성교부도 있어서 도움의 손을 내밀을 수 있지만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씩 부르시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령운동을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단이다 사설이다 해서 엄청난 대외의 대뇌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10편 23편 4절로 5절이 저의 마음속에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나의 평성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혼이 가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환란을 견디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못말리는 인생의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하든지 쇠하든지 이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품에 품고 나는 살겠습니다. 유수한 교회가 세워지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거꾸로지고 괴로워지고 드러눕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속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속을 바라보십시오. 속에 계신 예수 그리도가 은혜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히 극복하여 이길 수가 있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련과 고난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속에서 능력으로 일어나서 붙들어주시고 이길 수가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돕는 자가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와 항상 같이 계심으로 어떠한 사람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입을 열면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뜻을 또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일생을 끝돌던 목표와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탄식하면 어떤 때가 어떤 때가 늦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으면 나는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인생을 끝마쳤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가니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50년의 목표 생활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왕동에서 1958년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개척하여 시작해서 수대문으로 오고 여의도로 오고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한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탄식스럽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뛸 대로 뛰었다. 더 이상 잘할 수도 없고 더 이해하러 못할 수도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천하 만국의 복음을 증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깨뜨린 목표와 꿈을 품으십시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지극히 작은 삶의 꿈도 목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면 무엇인지 오케이입니다. 내가 주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인지 일생을 꿰뚫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있는 삶을 살았 것입니다. 흑된 쾌락을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세월의 흘감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인생이 풍전 등화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불에 꺼질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겼는가가 영혼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시장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미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았다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자꾸 돌아보고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울어도 못하고 힘수도 못하고 애수도 못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버린 거예요. 지나간 것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길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도 귀하게 느꼈지 아니할 정도로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목표가 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바울 선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있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 하지만 다 지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의 영화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말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이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 얼마일째냐면 겨울을 들여다보면 쭈그러 방아지가 되어서 부귀가 흉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남아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나는 구역장으로서 일했다. 나는 지역장으로 일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로서 살았다. 군사로 살았다. 안수십사로 살았다. 나는 평신도이지만 내가 있는 곳마다 크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뒤돌아볼 때 후회할 수 없는 삶을 살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았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리스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하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예수 우리도 영광을 위해서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정불구르의 신념으로 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무지개를 따라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끝에 가면 황금이 꽉 차있다는 그런 흠망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하는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연결된 줄 알고 산을 넘고 들을 가로지르고 시내를 건너면서 가시에 찔리고 핥히면서 무지개를 따라 몇 시간이고 뛰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흠망하게 무지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 무지개를 향해서 뛰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시절에 내게 능력이 주신지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실에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배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능력히 이를 이루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골저하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같이니 간구하시느니라 도움던 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생은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서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들이며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강구하면 우리의 도움이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스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고말리 장치는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떠내려 보낼 만큼 한가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쓰레기 때문에 버리고 갈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칭청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친다. 내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바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 일생을 여러분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만이 보람차고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칭찬과 찬양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된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바랐는데 우리는 이 길을 버리고 자행자지하며 세상을 따라 오래 살았는 것을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잘못된 삶을 청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만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열매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 성령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